파라곤 뽑았구요 페인트를 좀 바꿔볼까요? 와 뭐야 와 개 이쁜데 얘들아 작간진데 이거 와 개 멋있는데 얘들아 와 퀄리티 미쳤다 얘들아 보라색은 그냥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냥 와 이것도 이쁘다 이것도 하려면 이제 약간 빛나네 와 이거 하고 안하고도 차이나네 이건 또 뭐야 부스터 소리네 와 미치네 부스터 소리마저 던전지로 팔아먹네 일단 노광으로 한번 시승해봅시다 여러분들 먼저 라이센서랑 테스트 아우 기대된다 파라곤입니다 여러분들 카라플 아우 역시 파라곤이네 와 야 개빠른데 뭐야 이거 노광 맞지 와 야 미쳤 자 강화 갈게요 1 아 노광이요? 노광으로 속도 측정해야돼요 아 이거 아직 옵션은 안찍었으니까 상관없어요 일단 근데 일단 레벨업은 하겠습니다 4 5 맥스! 자 이렇게 해서 5강 찍었고 부스터 최고속도 한번 재볼게요 이번엔 뿜뿜이 안타고 이번엔 뿜뿜이 안타고 5 자 강화 이제 옵션만 올리면 돼요 10,15,15죠 10,17 5 맞죠? 10,15 파츠는 무슨 시스템이에요? 파츠 자 그래서 이거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까지 자 엔진까지 장착했어요 자 그리고 핸들은 이걸로 그냥 장착하구요 이런걸로 부스터도 이거 있는걸로 장착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풀파츠가 완성이 됐어요 일단 대충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최고속도를 일단 테스트해보겠습니다 271.5 자 파라곤타고 시승함 해보겠습니다 파라곤타고 이어달리기 수준 한번 볼게요 우리팀에 버스 기사있나면 뭐라할까 뭐라는거야 팀 괜찮은데 아 시키 못하는데 이거랑 비슷하네요 이거랑 비슷하네요 이거랑 비슷하네요 이거랑 비슷한 제품은 여러가지가 아 근데 베타가 별로 못났네 자 파라곤 시승입니다 기록은 제가 제일 빠르네요 2등이 54초 9일 형님 진우 지금 방송 파라폴 방송하고 있는데요 파라폴 방송하고 있는데요 나라폴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방문은 1미갈동안 찬다 미쳐버리네 2미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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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미갈방 2미갈방 우리팀 잘하는데? 야 우리팀 잘해 뭐야 우리팀 잘해 아 진짜 이게 문제네 방금 왜 씹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아니 이게 핑 때문에 인터넷이 핑 때문에 한 번씩 씹혀 인터넷 상태가 안 좋으니까 씹힌다니까 얘들 한 번씩 지금 답 봐 찬이야 이랑 재롱장치 할 시간 없다 찬이야 그럼 미션 좀 이어달리게 해줄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지 사빙군같은거 해봐야되나 잠깐만요 소드웨스트 지그체크 나 솔라 소드웨스트 지그체크 어디있지 형님 이건 몇초죠 15초 99 15초 99 15초 99 15초 99 태경이 저랑 이어달리기 했을때 그런게 이어달리기를 하니까 얼마나 많이 답답하셨을지 당연하지 이해가 갑니다 브라질 서킷 베타 59초 찍었는데 졌어요 내 마음 이제 알것 같습니다 이제 알것 같습니다 우와 우와아 맴브 온다 에이 맵 처음 해봐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맴브랑 다르네 기존의 맵 뒤 사냥 타고 도와주 도와주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